블루eed 배드! 올렛! 안녕하세요! 앨범 올렛입니다! SBS 최초 글로벌 걸그룹 오디션 유니버스 티켓에서 지원자를 공개 모집 중이라고 합니다 2011년 이전 출생한 소녀라면 국적에 상관없이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유니버스 티켓 참가 지원은 4월 30일까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받고 있다고 하니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K-POP 아이돌을 꿈꾸는 모든 분의 도전을 저희 에버글로우도 응원하겠습니다. 유니버스로 향하는 기적의 티켓을 꿈꾼다면 지금 바로 티켓이 가세요. 전 세계의烈의 K-POP 쇼원님은 환영하여 참여할 수 있는 유니버스 티켓 지금까지 에버글로우였습니다.